안녕하세요 엑셀 강의하는 유캣쌤입니다 자 오늘도 itq 엑셀 기술문제 풀어 볼게요 자 itq 엑셀 오늘은요 2020년 12월 시형이구요 시험시간 60분입니다 자 공통된 주의사항 항상 그렇다시피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구요 주기적 저장 하시래요 아니면 본인 실수면은 제대로 입력해 놓고도 빵침대요 자 얘는요 4단계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있구요 반드시 1작업부터 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에요 모든 작업 시트에 a열은 열러비 1 유의하셔야 되구요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테두리는 출력 형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작업하시면 되구요 1 2 3 4 작업 이름 시트 이름 바꿔줘야 된다는거 잊지 마시고 작업할게요 일작업 표서식 작성 및 값 계산입니다 240점 이구요 요 내용들 여러분이 직접 다 먼저 입력을 하셔야 되요 엑셀을 켜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요 내용 입력하시는거 연습이 되신 분들은 사실 이 입력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죠 그래서 제가 파일을 따로 올려놨어요 엑셀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제가 요 내용만 지금 다 입력해 놓은거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구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거 입력하는거 연습해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엑셀을 많이 다뤄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거 입력 많이 안하시고 타이핑하면 되지 뭐 현장에서 하면 되지 했다가 이거 입력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평소에 시간 나실 때 이거 입력하는 것까지 해서 같이 연습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입력하실 때는 당연히 요거 가로 안에 숫자 1,2,3,4는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있다가 함수 입력하면은 여기 자연스럽게 이거 지우고 들어가는 거니까 실제 입력하실 때는 이거 입력하실 필요 없구요 가장 먼저 모든 열러비 A열은 열러비 1 이에요 그래서 열러비 A열 열러비 오른쪽 클릭해서 열러비 1로 바꿔줄게요 자 너비 바꾼 김에 높이도 바꿔 볼게요 이거 전체 일단은 이거 출력 형태 이거에 따라서 비슷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선생님이 해보니까 이 전체 높이는요 전체 여기 누르면 전체 잡혀요 전체 누르고 이 숫자 1,2,3,4,2는 여기서 열해서 눌러서 여기 행 높이 눌러주면은요 전체 20으로 바꿔 볼게요 20 그러면 얘가 높이가 적당히 조절되구요 1,2,3행은요 높이를요 25정도로 바꿔 볼게요 그리고 4행은요 높이를 33정도로 바꾸면요 어느정도 적당히 비슷해집니다 누르러 봤을때 이거랑 비슷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쌤이랑 똑같지 않아도 돼요 저는 몇번 해보니까 요정도 하는게 제일 예쁘더라 해서 이렇게 바꾼 거구요 자 좋습니다 이거 다시 돌아와서요 입력을 하다보면은 직접 입력한 사람들 알겠지만 이거 숫자가 이상해요 점검 1 날짜잖아요 날짜로 나와야 되는데 날짜가 아니라 이상한 숫자가 나왔어요 왜그러냐면은 형식이 지금 일반 이라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쳐볼게요 형식 바꿔도 되긴 하는데 연습해야 되니까 자 최종 점검 1은요 요거 따라서 입력하면 되는데 2020-01-22 2020-01-22 이렇게 치는게 가장 정확한 거에요 사실 그런데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치고요 두번째 거라면 0118 1월 18일 1월 18일 이런식으로 입력해요 이런식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날짜로 바뀌어요 어 그러면 이거랑 다르잖아요 이거 형식 바꿔줄거니까 일단은 입력을 쭉 그런식으로 입력하면 여기까지 다 입력하면 2020-01-22 다시 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빠르게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거 전체 다 쳤다 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사용자 지정이 아니라 위에 보면은 여기에 표시 형식의 간단한 날짜 이렇게 바꾸면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아 지금 지금이 2021년이라서 여기가 자동으로 해가 이렇게 바뀌는데 아마 작업하시는 요걸 이게 지금 2020년 12월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2020년으로 바뀌어 있는데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는요 당연히 이게 2021년이 될거고 문제가 나와도 아마 다른 문제가 나와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거 닫힐 필요 없이 날짜만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세번째 뭐였어 2월 23일 2월 23일 2월 23일 이런식으로 입력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이거 다 바뀝니다 연습하신 여러분들은 치기 힘들면은 그냥 이거 원래 있던 숫자 여기서 날짜로 바꿔주시면 간단한 날짜 바꿔주시면 날짜로 바뀌어요 해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2020 다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날짜만 하고 형식만 바꿔주시면 훨씬 빨라요 자 됐구요 그러면 타이핑은 다 한거에요 입력은 다 한거구요 자 여기서 세팅할거 먼저 세팅하고 가셔도 되구요 아니면은 조건따라서 그냥 쭉 다 하신 다음에 여기 끝까지 다 하시고 이상한거에서 지금 이 형식이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습관이 되나서 처음에 받자마자 요거에 작업을 이거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작업하긴 하는데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크게 감점 없습니다 빼먹지만 않고 하면 되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눈에 벗을리는 것들 먼저 할게요 이거 보면은 여기는 두 줄이죠 그쵸 근데 여기는 한 줄이에요 두 줄 바꿔 볼게요 더블클릭해 보면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두 줄 가고 싶은 이 경계에서요 왼손은 ALT 오른손은 ENTER ALT를 누른 채로 ENTER를 누르면요 이렇게 두 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왼손은 ALT 그리고 오른손에 ENTER 치면은 두 줄 됩니다 그럼 아까 높이 바꿨으니까 적당한 높이가 되었어요 됐죠 자 밑에 보면은요 여기 요만큼 세 칸이 합쳐졌죠 여기도 합쳐 볼게요 요 세 칸 합칠게요 합치는 거 위에 명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됐죠 그 밑에 여기도 그래서 여기도 합치고요 여기 X 있는 거 합쳐졌죠 여기도 합쳐 줄게요 그리고 여기 옆에 요 세 칸도 합쳐 보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총 네 군데 네 군데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다음은요 테두리까지만 해 볼게요 얘 보면은 테두리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선이 쭉쭉쭉쭉 나와 있죠 어 선생님 여기선 다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프린트하면 이렇게 나와요 선이 없는 걸로 아까 이 선은요 여러분들 작업하기 쉬우라고 임시로 그려진 선이라서 선은 실제로 없는 겁니다 자 선 그려 볼게요 얘네들은요 전체에 다 선이 있고요 그쵸 특히나 이 바깥쪽 바깥쪽 보면은 다 두꺼운 선이에요 그리고 요만큼의 이 위 아래도 두꺼운 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작업을 총 네 단계로 할 건데요 먼저 이 전체선 다 있죠 전체선 그려 줄게요 전체선 홈에 여기 글꼴에 요 선 있어요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클릭하면은 선 다 그려졌습니다 선생님이 글씨 잘려요 괜찮아요 신경쓰지 말고 일단 해요 자 선 다 그렸어요 자 이 다 그린 선 그리고 이 바깥쪽에 테두리는요 두꺼운 선이에요 그래서 요 잡힌 그대로 다시 한번 선 클릭 보면은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요 요 안쪽에 요만큼의 위 아래도 두꺼운 선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다 원래 두꺼운 선이잖아요 그래서 요 안쪽을 잡고요 얘 바깥쪽도 똑같이 한번 더 두꺼운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주면요 요런 식으로 모양이 대충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요 X 여기요 X 어떻게 하냐면요 테두리 그리려고 보니까 X는 없어요 밑에 보면 다른 테두리 클릭하면은 여기 대각선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에요 그래서 클릭 클릭하면은 X가 그려줍니다 그래서 대충 얘 모양이 나왔어요 비슷한가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 놓고 이거 따라가면서 한번 해 볼게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계는요 글꼴 11포인트래요 모든 데이터 어떻게 하냐면 아까 여기에서 봤죠 여기 다시 한번 클릭 전체 잡혔어요 자 글꼴은요 여기 있어요 글꼴 해서 폰트 여기서 바꾸는 건데 화살표 눌러서 골라줘도 되고요 내가 이렇게 고르는 것마다 다 바뀌어요 굴림 여기서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여기 그냥 글씨 클릭해서 제가 굴림 써요 그리고 엔터 오타 없이 치면은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두 가지 다 돼요 화살표 눌러서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직접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전체 11포인트 그대로네요 그냥 둬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 했으면은 이거 이렇게 문제지에 낙서해도 돼요 문제지는 어차피 반납하고 나와야 되니까 마음껏 낙서고 보세요 자 정렬은 숫자회계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반대로 얘기하면요 모든 걸 다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숫자회계만 오른쪽 정렬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해서 이 전체 가운데 정렬하고 숫자회계 오른쪽 할 건데 숫자회계가 뭐예요? 주어진 문제 보면은요 가운데 있죠 얘도 가운데 얘도 가운데 날짜도 가운데 네요 여기 보니까 아 돈 관련된 게 오른쪽이구나 보유수량 숫자도 오른쪽이구나 잔존가 얘도 돈이네 오른쪽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나머지 것들 여기 숨어있는 것들 있죠 아직 입력 안 된 거 이것들도 사실 이 서식을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나중에 함수가 입력이 되더라도 돈이면 오른쪽 정렬 일반적인 거면은 그냥 가운데 정렬 돼 있어야 되니까 지금 확인해도 되고요 나중에 다 입력한 다음에 잊지 말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해요 잊지만 않고 마지막에 제출하기 전에 다 정렬이 돼 있으면 됩니다 저는 맨날 잊어버려 가지고 아예 처음에 정렬 할 때 같이 해줘요 자 보면 순위 1등 2등 3등 4등 얘네들은요 글자로 따집니다 그래서 얘는 가운데 정렬 그대로 둘 거예요 B고 얘도 글씨가 들어가겠네 그러면 얘도 그냥 가운데 정렬 자 가구류 보존수량 합계래요 보유수량 보유수량 보니까 숫자잖아 오른쪽 정렬 돼 있잖아 그러니까 3번도 아마 오른쪽 정렬 되겠네 컴퓨터의 잔존가 평균 잔존가 돈이죠 그러니까 얘도 오른쪽 정렬 최저 취득가 취득가도 돈이죠 오른쪽 정렬 보유수량 수량 오른쪽 정렬 그러다 보니까 3,4,5,6은 다 이거 숫자 회계 서식이라고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알면 지금 수정할 때 같이 수정하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함수 다 입력하고 숫자 나온 다음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저는 지금 할게요 자 얘네들 오른쪽 정렬 할 건데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에 살짝 한 칸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죠?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얘네들 지금 오른쪽 정렬 되어 있네 자 전체 일단 가운데 정렬 하래요 자 전체 잡고요 여기 가운데 정렬 짠 누르면요 가운데로 몰려요 그쵸? 얘네들 다 가운데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기 위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자 가운데 있는데 얘를 오른쪽 정렬을 여기 정렬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붙어요 지금 요거랑 요거랑 다른 거 보이시나요? 얘는 여기에 요 부분에 한 칸 떨어져 있고 얘는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단순하게 그냥 오른쪽 정렬 하면 이렇게 붙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쉼표 들어있잖아요 여기 쉼표 안 들어있잖아 어 선생님 왜 쉼표 안 치셨어요? 쉼표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마지막에 한 번에 고치실 거라서 쉼표 안 써도 되고 숫자 입력하실 때는요 그냥 숫자만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쉼표는 나중에 찍을 거예요 자 여기서 쉼표라는 의미는요 우리 서식 아까 여기 잠깐 봤지만 여기 회계 서식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은 자동으로 쉼표 찍히고 하는데 원표시 붙고 설정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ITQ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시키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 쉼표 있어요 쉼표 클릭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쉼표 자동으로 찍히고요 오른쪽에 한 칸 떨어집니다 자동으로 바뀌어요 너무 쉽죠? 어 선생님 그러면은 이런 것도 그냥 쉼표 누르면 자동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얘 하고요 얘 하고 차이는 뭐냐면 얘는요 아까 내가 오른쪽 정렬 누르고 그리고 쉼표 누른 거예요 얘는 쉼표만 눌렀어요 가운데 정렬 되어 있죠 나중에 이게 다른 형식으로 문제에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얘가 다른 형식 바뀌면서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실 때 전체 필요한 만큼 다 오른쪽 정렬 먼저 하세요 오른쪽 정렬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쉼표를 누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지에서 다른 지시가 나왔을 때 그걸 수정하더라도 얘가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로 바뀝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다 고쳐놓고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 정렬 여기 그리고 쉼표 지금 여기 회계 바뀐 거 보이시죠 눈으로 안 보여도 여기 서식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른 데랑 다르게 바뀌었어요 바꾼 다음 여기 했어요 이것도 작성하며까지 했네요 예외적인 건 출력도 참조하래요 예외적인 게 좀 전에 한 것처럼 줄 긋기 뭐 이런 것들 정렬 높이 이런 것들을 바꾼 건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두께요 다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자 제목이요 제목은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사무실 리품 현황 되어있는 요거요 자 얘는요 도형 배지라고 해요 배지에요 배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배지모양 배지 요거 찾아볼게요 입력을 할 건데요 자 여기 입력할 거예요 도형 어딨냐면요 여기 삽입 새로 넣을 거예요 뭘 넣을 거냐면요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 있습니다 이게 엑셀 버전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여기 비슷한 게 있어요 도형 눌러 보면은 오 도형 되게 많다 어느 도형인지 찾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잘 모르겠으면은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마우스 올려놓고 가만히 있어봐요 오른쪽 화살표 뭐 예를 들어 이거라면 정류면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짠 배지 나와 있죠 기본 도형 두번째 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배지 있습니다 배지 클릭하면은요 마우스가 십자모양으로 변합니다 자 이거에서 정확히 얘랑 비슷하게 그려주면 좋겠는데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대충 그려놓고 나중에 수정하면 됩니다 자 그렸어요 자 도형 배지 했고요 그림자 아래요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림자는요 얘 그려놓으면 위에 자동으로 서식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기도 보호의 서식 여기에 도형 효과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자 있어요 그림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마우스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오프셋 가운데 오프셋 오른쪽 우리는 오프셋 오른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거였어요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살짝 그림자 생긴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했고요 이용해서 작성했고요 사무실 비품현황 입력하래요 입력하죠 뭐 여기 도형에서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텍스트 편집 있습니다 클릭 여기서 글씨를 써주면 돼요 나는 다 입력했으니까 자 글씨 써놓고요 여기서 엔터 치는 거 아니에요 엔터 치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두 줄 돼요 이거 아니야 그냥 입력 다 하시고요 여기서 지금 여기 깜빡깜빡 하죠 잘 안보이지만 깜빡깜빡 해요 이거를 다른 도형의 다른 부분에서 클릭을 한번 하시면요 깜빡깜빡 없어지고요 전체가 다 클릭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전체가 다 수정이 돼요 자 사무실 비품현황 입력했고요 입력한 후 다음 서식 적용하세요 다음 서식 뭐냐면요 글꼴은 굴림이래요 잡힌 상태에서 홈탭에 글꼴 굴림 바꼈고요 24포인트 검정 검정 글씨 색깔은 여기 있어요 글씨 색깔 검정 그리고 굵게 굵게 채우기는 노랑이래요 채우기요 채우기 옆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파랑도 있고 노랑 여기 있다 얘는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아니죠 노랑 얘입니다 노랑 되어있죠 클릭 하면은 여기서 시킨거는 다 한거 같아요 그쵸 얘랑 비슷한가요 전혀 다르죠 일단 뭐가 달라 얘는요 지금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있습니다 얘는 아니죠 정렬부터 할게요 위에 보면은 여기 있어요 가운데 정렬 세로도 가운데 정렬 정렬했어요 자 크기 맞춰 볼 건데요 얘 여기 요정도 요정도 인가요 그리고 얘는 G의 가운데 정도 G의 가운데 요정도 되겠네요 자 비슷한가요 다르죠 뭐 왜 다르냐면은 지금 이 칸들 이제는 칸 정리할게요 얘 보니까 C 옆에 7 옆에 요만큼 얘는 이만큼이나 남아 있어요 넓이가 다르다는 거야 넓이를 고쳐줄게요 넓이를 어떻게 고치냐면요 B 예를 들어 B 아래에 고칠 거면 B 끝에 보면은 여기 마우스가 바뀌죠 여기서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음 해서 얘랑 눈대중으로 비슷하게 완전 똑같지 않아도 돼요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돼요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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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이미의 셀에 결제란 작성하래요 결제란은 요거에요 결제되어 있는 요거입니다 요거 만들건데요 이미의 셀 그러니까 아무데나 여기다 만들어도 되고 여기다 만들어도 되고 상관없대요 아무데나 만들면 되는데 얘가 저같은 경우는 여기에 안 만들고요 여기 보면은 플러스 누르면 새 시트 됩니다 새 시트 새로운 시트 여기다 만들거에요 왜냐면요 얘 마지막에 보면은 원본 삭제하래요 그래가지고 삭제하기 편하게 있는 데이터에 하면은 꼬이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아예 새로운 시트에서 시트 자체를 날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미의 셀에 결제란 작성하래요 작성해볼게요 일단 자 요거 만들거에요 요거 결제 담당 팀장 센터장 결제 담당 팀장 센터장 자 4개 다 그렸고요 자 얘랑 똑같이 그림 만들어 줄 거니까 자 위는 좁고 밑은 넓어요 그럼 밑에 넓혀 줄게요 요거 밑에 잡고 쭉 너무 넓다 자 결제 얘 합쳐졌어요 얘 합칠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됐죠 글씨가 새로에요 얘도 새로 만들어 줄게 글씨 여기 있어요 짠 눌러보면 새로 쓰기 됐죠 얜 좁아요 좁게 만들어 주지 뭐 여기 옆에 눌러서 요렇게 그럼 비슷한가요 얜 가운데에요 얘도 가운데 해줄게 가운데 정렬 됐죠 됐나요 다 비슷한가요 얜 선이 있어요 얘도 선 그리지 뭐 짠 전체 모든 테두리 하면은 비슷한가요 네 넓이나 높이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비슷하게 만들면 됩니다 됐어요 예 이제는 음 그림으로 복사 기능이 붙여 넣으래요 여기다가 넣어 줄 건데요 주의할 거 그림으로 복사 기능 하래요 일단 오른쪽 클릭 복사를 하세요 복사한 다음에요 원래 있던 시트 돌아가면은요 여기에 입력을 할 건데 오른쪽 클릭해 보면요 아무데나 괜찮아요 어쩜 공길 거니까 자 여기 오른쪽에 붙여넣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보면은 모든 종류가 다 있습니다 그중에 끝에서 두번째 요거 보면은 마우스 올려보면 그림 나오죠 클릭하면은 얘가 그림이 돼버려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얘랑 비슷하게 여기 끝머리네 j 끝머리 그리고 h 끝에 있네요 h 끝에 이런 식으로 높이고 높이도 조금 얘도 조금 하면은 비슷해졌나요 네 비슷하네요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면 됩니다 해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 있어요 원본 삭제라고 되어 있죠 원본 삭제 원본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죠 이거 오른쪽 클릭 그래서 삭제 누르면은요 삭제 날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우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b4 j4 g14 i14 영역은 주황 채우기 아래요 항상 똑같아요 딱 봐도 주황 여기 있잖아요 이만큼 그쵸 여기도 이만큼 여기 이만큼 이거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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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은요 여러가지 색 있어요 주황 2인가 보다 보니까 이건 뭐예요 주황 강조 2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주황 여기 있어요 주황 이렇게 나옵니다 깔끔하게 나오는 거 클릭 아까 여기도 주황 여기도 주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주황 칠했어요 그러면 얘도 끝 자 다음 유효성 검사 얘도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H14 셀 여기에요 여기에 B품명 이 선택되도록 표시하세요 선택 표시하래요 여기만 주의하시면 돼요 C5에서 C12 B품명 요거네요 음 보면 이게 똑같아요 B품명 B품명 그쵸 그러니까 이거 선택된 여기 선택돼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력 안 했어요 제가 아예 프린터 쓰지도 않았어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 마우스로 여기 클릭 클릭해서요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메뉴에서 데이터에 데이터 도구에 유효성 검사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클릭하면은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나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선택 표시되도록 하래요 선택을 하려면요 목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목록 요거를 누릅니다 목록 누르면요 원본 범위를 잡으래요 범위를 눌러서요 비품명 이었죠 비품명 요만큼 골라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칸이 나오면은 여기 칸 안에 클릭하면은 커서 깜빡깜빡합니다 그럴 때 원하는 범위를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긁어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보면은 없던 화살표가 생겼어요 그쵸 화살표를 클릭해보면은요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런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오 선택되요 가능합니다 자 선택은 마지막에는 프린터로 되어 있어야죠 있는 글자 그대로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유효성 검사도 완료 얘도 항상 똑같아요 금방 익숙해질겁니다 자 셀서식이요 G5부터 G12 어디냐 G G 여깄네요 G 5부터 G12 요만큼이네요 요만큼의 고유수량에다가 뭘 하래 셀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G 표시하세요 6개 요런식으로 표시되게 자 요만큼의 셀서식 이용하래요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셀서식이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여러가지 중에 표시 형식이 있어요 표시 형식 중에 우리는 없는거 만들거에요 사용자 지정 그리고 항상 우리 엑셀에서는 고민하지 말고 요거 누르면 돼요 요렇게 되어있는거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뒤에 개 한글 써주시면 돼요 개 그럼 여기 미리 보기 보기에 6개 되어있죠 확인 그러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아까 이거를 오른쪽 정렬 안했으면은 이런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거 감점입니다 오른쪽 정렬 안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오른쪽 정렬 해준 거에요 잊지 마시고 처음에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셀서식도 끝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F5에서 F12 영역에 취득가 이름 정의하래요 제일 쉽습니다 F F 여기이네요 요만큼 요만큼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을요 이름 정의하래요 취득가라고 자 이름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F 요만큼이죠 요만큼의 드래그를 해놓으면은 이름은요 여기 있어요 여기가 마우스 올려보면은 이름 상자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을 바꿔주는 거에요 취득가 써주고 엔터 쳐주면요 이름 바뀝니다 얘 그냥 클릭할 땐 모르지만 전체를 다시 그 범위를 잡으면 취득가라고 이름 바뀌어요 그쵸? 자 해서 이름 정의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됐으면요 중간점검 예외적인거 자 얘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하세요 눈으로 확인해서 틀린거 없는지 특히 오타 나는게 가장 가슴 아프거든요 오타 안나게 만약 여기서 오타 나면 뒤에서 뭐 할 때 완전히 다 꺼릴 수 있습니다 오타 없이 하는거 띄어쓰기 주의하시고 입력 다 하셨으면요 다음은 1부터 6셀 함수하는거 우리 일작업이 표서식 값계산 있습니다 지금 표서식 작성 끝난거구요 다음 값계산 들어가겠습니다 ITQXL 2020년 12월 시형하고 있구요 사무실 비품 현황에 대해서 그중에 제1작업에 값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값계산 자 값계산 들어갈게요 1부터 6셀은 반드시 함수 이용하세요 결값 직접 입력하면 0점 그러니까 무조건 함수 써라 주어진 함수 다행히도요 함수는 1번에 이런식으로 2번에 이런식으로 함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함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도 차근차근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은 순위래요 1번이 여기에요 순위 그쵸 잔존과 잔존과 요거네요 잔존과에 내림차순순위를 구한 결과표에 위를 붙이시오 일단 내림차순순위를 구해야겠네 함수는 요것이래요 랭크 랭크 EQ 자 여러분들 함수는요 여기 입력할건데 함수 잘 모르시겠으면요 요기 위에 함수 마옥사 있어요 함수 삽입 요거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좀 전에 얘기한 랭크 랭크 대수문제 상관없습니다 랭크 EQ 입력하면 요기 뜹니다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도 나오구요 근데 우리는 점수 맞을거잖아요 이거 우리 함수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하면은 좀 더 열심히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우리는 시험 통과하기 위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어진 함수가 바로 그거에요 내림채선 순위 구하는거 순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랭크 EQ 설명 나와있으니까 읽어보셔도 되구요 다 읽어보셨으면 확인 눌러 보시면 여기에 어떤 식으로 입력할지가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넘버는요 순위 구하려는 수 레퍼런스는요 REF는 배열 목록 이런거에요 그래서 어느 범위에서 이 넘버에 순위를 구할 것이냐 모더는요 모름채선 할건지 내림채선 할건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셔도 되구요 아니면은 그냥 외워버리셔도 되요 왜냐하면 항상 나오는 함수들은 똑같아요 랭크 EQ 항상 나옵니다 매 한 문제씩 나오니까 하시는 방법을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랭크 EQ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첫번째 넘버에 가시면요 여기에 순위를 구할거니까 잔존가 순위를 구하는거에요 순위 어떤거에요 얘의 순위를 구할거에요 됐죠 REF는요 범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이만큼 중에서 얘가 몇등인지 궁금해요 자 오더는요 여기 써있어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채선 0이 아닌가 정하면 오름채선 그런데 우리는 문제여서 뭐랬냐면 내림채선 순위를 구하래요 내림채선 어떻게 하라고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채선 순위에요 생략해도 되겠네 안 써도 되겠네요 안 쓸게요 확인 누르면 아 얘는 3등인가 보다 됐죠 자 ITQ 에서는 굳이 이거 드래그 채우기에는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번 봐봐요 지금 선이 다 이상하게 꼬였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 컨트롤 C 누르시면 되요 복사해서 쭉 요만큼의 범위에다가 붙일거에요 근데 오른쪽 클릭해서 어떻게 붙일거냐면 우리 지금 함수하고 있어요 함수는 FX죠 이거 FX 수식으로 붙이면 이런식으로 자동으로 다 수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 안고이구요 그럼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1등이 3개야?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얘가 1등인데 이게 1등이네 근데 얘도 1 나오고 얘도 1 나와 이게 뭐야 이상하네 더블클릭해서 보니까 범위가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그쵸 함수는 아니 엑셀은 똑똑해 가지고 내가 옮기면 이렇게 자동으로 같이 이동해요 근데 이상해 어? 우리 이거 뭐였냐면 이 파란거 파란거는 내 범위였어 요거 요거에서 H5 이 빨간거 중에 얘가 몇등이에요? 하는거였지 두번 체크 보니까 어? 이거 범위는 여기도 범위 되는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네 왜 그러냐면요 엑셀은 따라가 그쵸 근데 이 빨간거는 따라가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고정시키고 싶어 그냥 여기 처음에 얘 한대로 이 빨간 범위 이대로 고정시키고 싶고 파란거는 따라 움직여야 돼 그쵸 따라 움직여야지 얘 순위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것들 파란 애들은요 같이 왔다 갔다 상대적으로 움직인다 상대참조라 그러고요 빨간것들 빨간거는 이동하면 안 되잖아 얘네들은 고정돼야 돼 그래서 얘는 절대적으로 여기 있어야 된다 절대참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모르셔도 돼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알면 되니까 파란색은 그냥 그대로 줄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이동되죠 빨간거는 고정시킬 겁니다 고정 어떻게 시키냐면요 빨간거 위에 가서요 왼손에 F4 있죠 F4 키를 눌러 보면 달러가 생깁니다 달러가 생겼다는 건 이렇게 딱 고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 다 달러 표시해 주시면은요 고정됐습니다 잘 모르겠죠 아까처럼 다시 한번 복사해 볼게요 복사해서 얘네들 밑에 얘네들 오른쪽 클릭해서 함수로 붙여넣기 하면은요 어? 이번에는 순서가 뭔가 겹치는 거 없이 보이지 않고 잘 된 거 같아요 확인해 보면은요 빨간색은 다 고정돼 있죠 이해되시나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림차선 순위 구한 거고요 결값에 위 붙이래요 어? 이거 아까 해봤는데 여기서 여기 셀서식에서 숫자 뒤에 개 붙이는 거 해봤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이번에 셀서식 얘기 없잖아요 이번에는 end 연산자를 쓰래요 이게 end라 그래요 이걸 써서 결값에 위 1위 이런 식으로 붙이래요 어? 이거 어떻게 쓰냐면요 그냥 쓰면 돼요 그냥 뭐 예를들어 여기 이거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 수정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위에 있어요 위에 여기 수식 입력줄에다가 직접 수정해도 돼요 여기에서 뒤에 end 여기 키보드에 7위에 있네요 shift 7 누르면 되겠네 end 그리고 뒤에 개 한글로 개 붙이면 되는데요 이렇게만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개는요 텍스트죠 그냥 글자 잖아 엑셀은요 숫자 뭐 식 서식 이런 것들은 식은 얘네들이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글자는 어떤 게 글자인지 몰라 그래서 글자는 항상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줘서 엔터 치면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한 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까 계속 복사해서 한 품을 저놓고 했는데 이거는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요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거 복사해서 여기에 한 수를 붙여 놓으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여러 번 이렇게 반복했는데 이해되시죠? nkq 그리고 뒤에 연산자 개 붙이는 거 이렇게 하면 1번 끝 자 2번이요 B고 2번이 여기에요 B고 요만큼 여기 있죠 그렇죠? B고는요 B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C면 B품 코드 여기 있네요 요것 중에 첫 번째 글자가 C 첫 번째 이거 C네 이것도 C고 C면 재점검 B면 구매 필요 그 외에는 공백 이렇게 하래요 if 함수하고 left 함수라는데 left 정도는 다 영어 알잖아 왼쪽 그렇죠? 이게 B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를 따지는 게 이 left 함수에요 left 뭐냐면 왼쪽부터 이거에 왼쪽부터 몇 글자를 보고 싶어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요 if는요 만약 뭐 뭐 한다면 그렇죠? 만약 그 첫 번째 글자가 C라면 재점검을 보여줘 만약 그게 아니라면 B라면 구매 표를 보여줘 그거 아니면 공백으로 보여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풀이하는 함수에요 if는 if left 두 개 쓸 건데 둘 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연습을 해볼게요 left 함수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함수 아까 여기 위에 누르라고 했었죠 이거 아니어도 사실 그냥 바로 입력도 돼요 함수는 항상 등으로 시작합니다 는 left le 쓰다 보면 바로 나와요 찾았으면 더블클릭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러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써요 그냥 뭔지 알기도 하고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이거 함수 버튼 누르면 한방에 아까 그 최종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더 빨라요 빠르기는 몇 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편한거 하세요 자 텍스트 거기 써있는대로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에 문자열 그러니까 어떤거냐 바로 저는 우린 이거죠 요거에 첫번째 글자 찾을거잖아 자 했어요 넘버 캐릭터 돼있어요 왼쪽부터 추출할 문자수 몇 개 할거냐 생각하면 1이래요 안쓰니까 여기 미리 보기 나와있죠 C 나오는거 생각하니까 하나 예를들어 이게 2 누르면 어떻게 될까 2 하면 C, P 3 이면요 C, P 다시 까지 나오겠죠 이런식으로 이해 되시죠 어렵지 않죠 왼쪽부터 몇 개 보여줄까요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글자 필요하잖아 그래서 1을 쓰든지 아니면 생략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짠 눌러보면 이렇게 C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문제에서 첫번째 글자가 C이면 첫번째 글자 요거까진 했네 그쵸 만약에 첫번째 글자 이게 C면 재점검 이라고 떠야되네 해봅시다 자 요거 if 함수를 써볼건데요 if 함수는 어떻게 쓰냐면요 음 요거 앞에 이거 일단 기억해 주세요 left 옆에 써줄게요 저만 쓸게요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그냥 자 아까 이거였어요 요 함수 이게 요거 하면은 이 C만 나오는거 확인했죠 자 이번에는 if 함수입니다 if 여기 있네요 자 if 는요 짠 눌러보면은 세가지 나와요 로지컬 테스트 그래서 여기 조건이 나옵니다 값이나 식이 나와요 어떠어떤 여기서 얘기하면은 뭐였어 비품코드의 첫번째 글자가 C라면 이런 조건이 나오겠죠 이게 나오면 true 값 맞는 값은 뭐야 재점검이 나와야 되죠 재점검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되요 만약에 아니라면 나머지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식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글자로 쓰는거는 우리 사람은 알아보지만 컴퓨터는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식으로 쓸 겁니다 자 비품코드의 첫번째 글자가 C라면 아까 저기 옆에서 했었죠 여기 있잖아 이거 left 쓸게요 자 여기까지 비품코드의 첫번째 글자 어떻게 쓰는거냐면 left 이거요 b5 그쵸 이거죠 이게 C라면 C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요 맞나요 이렇게 아닙니다 이거 텍스잖아 그래서 큰다운표를 꺼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해합니다 옆에 true 나왔잖아 C가 맞으니까 그쵸 맞으면 재정금이라는게 떠야 되고요 만약 아니라면 b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네 이 얘기 뭐냐면 다시 한번 if를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if 만약에 left 같은거 요게 b b라면 이것도 큰다운표 바꿔줘야죠 b이면 구매 필요라는게 나와야 돼 텍스니까 큰다운표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오래요 공백은요 아무것도 안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큰다운표에 아무것도 안나와서 다시 큰다운표 달아주면 공백입니다 이렇게 쓰는게 정답이에요 어렵죠 이게 특히 마지막줄이 이해 안될거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요 세가지를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쓴거에요 지금 예를 들어 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어려우니까 자 첫번째 C라면 재정검 그게 아니라면 어쩌저쩌고 나와야돼 그쵸 확인 눌러보면 재정검 나옵니다 왜 이게 첫번째가 C니까 C가 맞잖아 여기 C 이게 C라면 재정검 만약 아니라면 이게 나와야돼 근데 아니라면 예를 들어 이거 제가 여기다가 아이고 여기다가 함수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상한거 나오죠 아까 제가 막 쓴거 요거 나오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검사해야 돼 다시 한번 그럼 다시 한번 검사하는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도 if 함수로 들어갈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눌러보면요 다시 한번 if가 뜹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이 if는요 앞에 if가 아니라 뒤에 if에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다가도 left 지금 손이 여기 너무 추워서 얼었어요 left 두 번째 줄이니까 두 번째 줄 갈게요 요거 요게 만약에 b 라면 펜다운표 b 라면 여기에 뭐 나와야돼 뭐였어 구매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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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공백 확인 아이고 아이고 공백 공백 은요 큰 따운표 두 번 요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식이 길어졌지 if left c 라면 재점검 그쵸 첫 번째 글자가 c 라면 재점검 그게 아니라면 한 번 더 판단하세요 다시 한번 이게 b 라면 구매필요 그것도 아니라면 공백 이 얘기에요 요런 식으로 함수로 풀이를 하는거에요 지금 이거는 저기 필요없고 요렇게 해서 얘네들 함수로 넣어보면 요 이런 식으로 뜹니다 처음에 여기 c 이니까 재점검 뜬거구요 b 이니까 공백필요 를 뜬거고 그것도 그것도 아니니까 여기 공백 뜬겁니다 요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함수 잘 이해 안 되시면 이거 몇 번 저랑 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다시 돌려서 따라해 보시면서 해 보세요 if 함수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 안에 뭐 left가 나오든 아니면 if만 나오든 if하고 다른게 또 섞여 나오든 아니면 여기 좀 전에 썼던 이 랭크 EQ도 if랑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if 함수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if 안에 if 어떻게 함수 안에 함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형식이 되는지 몇 번 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처음 보시면 너무 어려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시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함수 전부 생각보다 큽니다 한 문제당 20점이에요 7개니까 140점입니다 함수 다 틀리면 절대 a등급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함수 맞추셔야 돼요 if 함수 반드시 나오고요 랭크 EQ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 것들은 하셔야 돼요 자 됐어요 if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if도 했고요 가구류 보유수량 합계 가구류 sum if라는 함수를 쓰래요 여기도 if 나오네 sum은요 더하기 함수에요 더하는 거고요 if는 조건이죠 조건이 맞는 것만 더해라 라는 함수입니다 가구류 보유수량 합계 가구류 여기 있네 가구류 가구류 그러니까 이거 쌩만 색깔 한번 칠해 볼게요 여러분 잘 보이기 위해서 이거 가구류 그리고 가구류 이거하고 가구류 3개 있네 이거 중에 보유수량이 합계래요 그러니까 보유수량 여기 있다 이거 15개 그리고 17개 7개 이거 3개 더하라는 거네 풀어서 얘기하면 비품종류가 가구류인 것들을 골라서 그것에 보유수량을 더해라 라는 거죠 3개 더하면 되겠네 어렵지 않죠 눈으로 보면 어렵지 않아 근데 이게 지금 8개 없으니까 이거 고를 수 있지 몇백개 몇천개가 있으면 이거 눈으로 못 고릅니다 그래서 함수 쓰는거에요 우리 자 얘네들 어떻게 할거냐면요 someif 라는 함수 쓰래요 쓰죠 뭐 여기다가 는 some some if 쓰니까 나오네 더블클릭 자 얘도 알면은 그냥 쓰면 되고 모르겠으면 이거 함수 눌러서 쓰시면 돼요 자 range 범위에요 첫번째 범위는요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 조건 조건 얘네들이요 얘네들이 어떤 조건 크라이테리언 조건입니다 얘네들 어떤 조건이면 돼 가구류면 돼 그래서 방법이 두가지 있어요 여기에 가 한글로 가구류 써도 돼요 그러면 골라집니다 가구류 것만 그리고 그리고 썸 range 합을 구할 실제 셀 요만큼이죠 요만큼을 검사해서 이 가구류만 찾아서 더해라 나왔죠 39라고 가구류 이렇게 사실 안 써도 돼요 조건이요 그냥 이거잖아 그래서 이거 클릭해도 돼요 그냥 이해돼요 이게 가구류니까 글자 굳이 안 써도 되고 그냥 이거 골라서 이렇게 써도 확인해도 답은 나옵니다 해서 얘네들 색깔 칠하면 안돼 이거는 색깔 원래 없는 거니까 색깔 없을게요 그래서 얘기가 39가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해서 회계서식 된거 보이시죠 처음에 아까 1작업에서 1작업 그 표서식에서 제가 이거 오른쪽 해놨잖아요 해놨으니까 지금 자동으로 된거고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나면 이거 요런식으로 돼있으면 왠지 이거 맞는 거 같아 그래서 그냥 안 건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서식에서 감점이 돼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웬만하면 잊지 말고 처음에 서식 잡을 때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요 자 서밍이프 됐구요 다음 자 컴퓨터의 잔존가 평균 여기죠 컴퓨터의 잔존가 평균 컴퓨터 컴퓨터 여기 있네 이것도 색깔 칠해볼게요 그냥 우리만 보게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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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개네 잔존가 얘네들의 평균이래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요거 네 그렇죠 얘는요 라운드 함수 하고요 DAVERAGE 라는 함수 쓰래요 여기 D 붙은 이 D 함수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그러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도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함수가 나와요 D AVERAGE D SUM이든 D 붙은 함수는 무조건 나옵니다 범위 잡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쓰는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항상 나오는 겁니다 라운드도 자주 나오고요 라운드는 반올림하는 함수고요 D AVERAGE는 AVERAGE가 평균이라는 뜻이잖아요 데이터베이스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잔존과 평균 구하는 건데 반올림은요 마지막에 하면 돼요 일단 이 D AVERAGE 평균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값을 이런 식으로 반올림 할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요 문제 보시면은 일단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몇 번 해 보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D AVERAGE 함수 먼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컴퓨터에 이 잔존과 평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D AVERAGE 쓰다보니까 나와요 자 데이터베이스는요 항상 범위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요 여기 지정할 셀 범위에요 범위를요 두 가지 방식으로 잡는데요 일단은 그냥 공통된 거 다른 선생님들 많이 하시는 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메뉴까지 다 잡아야 돼요 메뉴까지 다 잡아서 요만큼 잡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B4 부터 H12 고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큰 차이 없어요 이렇게 B4 부터 H12 까지 전태를 잡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꼭 그렇게 안 잡아도 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하고 자 범위 잡았어요 필드 목록에서 열의 위치에 나타나는 숫자 다운표로 묶인 열 레이블 뭐냐면요 내가 더 하고 싶은 거 내가 평균을 내고 싶은 거 필요한 그 값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쵸 얘는요 우리 처음에 범위 여기서부터 잡았죠 여기서부터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죠 그래서 여긴 7입니다 7 이해 되시죠 자 Criterion은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 얘가 컴퓨터여야 되지 그래서 조건은 얘가 컴퓨터에요 이렇게 두 칸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평균 나오죠 이해 되시나요 이렇게 확인 누르면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방법 D Average 다시 한번 가는데요 다른 방법이에요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범위를 잡는 게 이해를 하고 잡으면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거 할 때도 이해를 하고 하십니다 무조건 뭐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실무에 쓸 때도 범위 내가 알아서 잡아야 돼 자 데이터베이스는요 아까는 이만큼 잡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만큼이잖아 이해되나요 조건이 여기 있고 필요한 값이 여기 있고 그럼 실제한 데이터는 이만큼 잡아도 돼요 이만큼 필요해요 그래서 필드 아까 몇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 이번에는 1 2 3 4 5잖아요 여기 5 조건은 똑같이 이거예요 가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필요한 만큼만 잡으시면 돼요 굳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따가 다른 함수 나오는데 그 함수는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해서 범위를 잡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표현대로 하세요 고정해도 되고 아니면 범위를 더 길게 잡으셔도 돼요 범위를 이만큼 잡으셔도 돼요 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쨌든 이 필드 몇 번째에 있는지만 정확히 맞추고 조금만 정확히 맞추면 값은 나와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확인 누르면 나옵니다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오른쪽 정렬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정렬에 쉼표 눌렀기 때문에 회계로 나오는 겁니다 자 됐어요 컴퓨터의 단종가액 됐고요 아 라운드 함수 하나 했네요 디에버리지는 했고요 요렇게 천 단위에서 천 단위만 나오게 해야 되네요 라운드 함수가 반올림하는 함수예요 자 반올림 할 건데요 얘 전체를 다 감싸 안을 거예요 아까 우리 함수 안에 함수 들어가는 거 여기서 아까 했죠 이런 식으로 아니 이거 했구나 함수 안에 함수 들어가는 거 다 했어요 마찬가지 자 라운드 함수 할 건데요 라운드 함수는요 이걸 다 감싸 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쓸 거예요 라운드 함수를 쓸 겁니다 그쵸 근데 라운드 함수가 뭔지 모르잖아 라운드 이 글자가 두꺼워지게 요렇게 두꺼워진 상태에서 아이고 두꺼워진 상태에서 요 함수를 눌러보면 라운드 함수가 뜹니다 라운드 함수 하는데 다시 해볼게요 여기에 ROUN 라운드 함수 이렇게 더블클릭하고 여기서 바로 누르면 디에버리지 함수 나와요 지금 여기 디에버리지 함수 앞에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썼으면 라운드 쪽에 다시 한번 클릭해주고 이렇게 라운드가 두꺼워지면 그리고 나서 함수 누르면 돼요 그러면 넘버 넘버는 지금 사실 입력해 있는 요거예요 넘버 나와 있죠 그리고 몇 번째에서 반올림 할 건지 나오는 겁니다 자 몇 번째에서 할 거예요 우리 천의 가리 할 거잖아 엑셀은 좋은 게 여기 미리 보기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눌러봐요 아무거나 1 안 변하네 2 3 4 왜 안되지 지정한 자릿수로 반올림 하는 거예요 소수점 아래 자리의 자릿수 반올림 하래요 그러니까 숫자를 누르면 .0000 뭐 있는 여기서 지금 반올림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돌아와야 되잖아 소수점 아래가 아니고 소수점 위쪽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해야 되어야죠 마이너스 1 변화가 없는데 마이너스 2 3 어 변했다 4 5 변하죠 그쵸 마이너스로 돼야지 거꾸로 돌아오는 거고요 숫자가 늘어날수록 하나씩 하나씩 가는 겁니다 다시 우리 1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5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반올림 하면 그쵸 천의 자리까지만 나와야 되니까 그럼 1 2 3 어 됐네 이렇게 하면 되네요 3이네요 이 숫자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해도 그냥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됐나요 자 4번도 끝 5번이요 최저 취득가 최저 최대 이런 거 나오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최저 취득가는요 정의된 이름 취득가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정의된 이름 이것도 따로 요거 하고 요거 다 따로따로 나올 수 있어요 나오는데 정의된 이름은 신경 안쓰여도 됩니다 마지막에 자동으로 바뀌니까 이건 신경 안쓰여도 돼요 최저 취득가 여기죠 최저 취득가 취득가는 여기 있어요 아 이거 색깔 아까 우리만 본거였죠 이건 칠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칠했으면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은 문제질 안 써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나는 지금 문제지 써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고요 최저 취득가 취득가 얘들 중에요 가장 낮은 거 함수는요 min 얘가 minimum 뜻이에요 min 그래서 여기에 함수는 min min 나와요 음 얘는요 min 함수 number 1 2 3 이렇게 쭉 있는데 얘 너무 쉬운게 1 2 3 있는거는 무한대로 늘어나요 신경 안쓰여도 되고 그냥 첫번째에서 하시면 돼요 첫번째 취득가의 얘네들 중에 제일 작은게 뭐니 이거예요 끝났습니다 어 선생님 이거 범위 잡았더니 취득가로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일단 확인 눌러 봐 숫자는 제대로 나왔는데 이게 이상하게 취득가라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였냐면요 아까 위에서 위에서 여기 요거 요거 취득가라고 이름 바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안했으면 밑에서 여기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정의된 이름은 그러니까 신경 안쓰여도 돼요 자동으로 바뀝니다 win 함수는요 최대 최저 다 이런식이에요 그냥 함수 쓰고 이 범위와 잡아주면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제일 쉬운 함수입니다 이거 맞춰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함수입니다 자 됐어요 다음 6번 보유수량 얘도 항상 똑같은 형식이에요 h14 어디냐면 아이고 이거 봅시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는요 항상 브이로움 나와요 이거 찾는 함수입니다 이거 찾는 거예요 h14셀 이거예요 이거 항상 바뀌잖아요 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보유수량 이거네 이게 자동으로 뜨게 예를 들어 프린터 골랐으니까 여기엔 뭐 떠야 되냐면 여섯 개 떠야 돼요 만약에 pc용 책상 이거지 뭐 떠야 돼 열다섯 개 떠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자동으로 찾아서 자동으로 이게 바뀜에 따라서 여기에 이 보유수량이 뜨게 바뀌는 겁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형식이에요 브이로그 함수 자 여기 함수 써 볼게요 일단 브이로그 업 치면 나와요 얘도 똑같이 함수 눌러서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어떤 거 찾을 건데 무슨 값 요거에요 우리 요 값이 바뀌어요 이거 찾을 건데요 테이블어레이 범위를 구할 거예요 범위는요 이거 잠시 이거 이거 그대로 똑같이 해놓고 해볼게요 자 브이로그 업 자 브이로그 업 어떤 거 찾을 거냐면 요거 찾을 거라고 했어요 그쵸 테이블어레이는 범위입니다 범위는요 그래서 얘가 이 프린터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 프린터가 나온 첫 번째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알고 싶은 값까지 뭐 알고 싶어 보유수량 알고 싶잖아 보유수량 어딨어요 여기 있잖아 그래서 범위는 이 프린터부터 메뉴 안 들어갑니다 브이로그 업은 메뉴 안 들어가요 이 실제 나와있는 이 값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프린터부터 보유수량까지 요만큼 이해 되시나요 이 비풀명이 요만큼의 범위잖아 그러니까 요만큼부터 보유수량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범위 왜 이렇게 잡는지 내가 처음 나온 브이로그 업은 무조건 처음 나온 그 글자부터 시작해서 가는 겁니다 메뉴 안 들어가요 아까 d 함수는요 무조건 메뉴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브이로그 업은 메뉴 안 들어갑니다 두 가지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됐어요 범위 잡았구요 몇 번째 줄에 있나요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알고 싶은 거 첫 번째 두 번째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죠 여섯 번째 우리 뭐 알고 싶어 보유수량 알고 싶었지 보유수량 알고 싶었지 그래서 5 자 밑에는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혹은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어떤 거 찾을 거니 우리 항상 정확한 거 찾을 거에요 비슷한 거 아닙니다 정확한 거 여기 0, 1 넣어도 되는데요 그거 여기 안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냥 있는 거 쓰세요 여기 false로 써있죠 이거 그냥 그대로 똑같이 모타 안나게 대우수문자 상관없어요 그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false 정확하게 일치할 거에요 false 입력하면 6 나옵니다 6 맞나요 맞죠 확인 눌러보면 나옵니다 보유수량 6 어렵지 않죠 선생님 여기 개 안 나오는데요 개는 여기에 형식이었어 여기 6 되어있잖아 그쵸 여기 형식이었어서 여기는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숫자 나오는 게 맞아요 다른 거 해볼까 골라볼까 15 바뀌죠 내가 고르는 거에 따라 정수기 어딨어 정수기 여기 있네 정수기 6개였죠 6 이렇게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다 확인했으면 마지막에는요 뭐로 맞춰줘 여기 프린터도 있잖아요 여기 프린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프린터로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프린터 프린터 이렇게 하면은 정답 그래서 보유수량도 완료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조건부서식입니다 조건부서식에서 수식 이용해서요 보유수량 15인 행전체 다음서식이 적용하래요 행전체 하래요 그래서요 조건부서식 할 때는요 내가 필요한 얘네들만 지금 찾을 거예요 왜? 보유수량이 15 이상 보유수량 얘가 얘네들을 판단하잖아 15 이상인 거 그쵸 얘네들만 판단할 거야 얘네들이 포함된 줄들 이만큼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죠? 보유수량 얘네들이 몇인지 15 이상인지 판단을 해서요 이 행전체에 서식을 적용하래요 그래서 이 행전체를 잡아주시고요 조건부서식이라는 걸 시작할 겁니다 조건부서식은요 이 홈탭에 그대로예요 홈탭에 스타일에 있어요 스타일에 여기 조건부서식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요 여러가지 있는데 그중에 새로운 규칙 새로운 규칙 어떤 규칙 할거냐면요 수식을 이용하래요 그래서 수식 여기 있다 수식 사용해서 그쵸 보유수량이 15 이상인 거 보유수량 여기 있네 보유수량 여기에 보유수량 얘네들이 15 이상인 거 맞나요? 아니에요 이거 조건부서식은요 하나씩 판단합니다 그래서 얘가 일단 15가 넘는지 뭐였지 이상이였지 15 이상 이상은요 크거나 같다 몇? 15요 얘는 큰다오피 안해도 돼요 얘는 숫자잖아요 숫자는 얘가 그냥 인식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은요 G5 앞에 달러표시 있죠 이거 뭐였어 아까 절대참조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여기서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어 고정입니다 이거는 돼 안돼 안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G에 G5 보유수량이니까 G5 G6 G7 G8 얘네들을 다 검사할 건데 지금 이렇게 하면 고정되어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안되지 우리 검사할 거는 F 아니야 G G에 5678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G는 고정입니다 보유수량만 검사할 거니까 G는 고정 5678 숫자 변하죠 변하니까 O 앞에 달러는 없어야 돼요 이렇게 G는 고정 우리 범위 잡아놨잖아요 이만큼 이 범위 안을 다 검사할 거야 이 조건부사식은요 이 안을 다 검사해서 이 식이 맞는 걸 찾는 건데 이게 G 앞에도 달러 없애버리면 다 검사할 겁니다 그러면 15 넘는 거 얘네들은 다 걸리겠지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니까 내가 필요한 거 G에 있는 거 G5 G6 G7 G8 얘네들 검사할게요 G는 고정 5678 숫자는 변해요 상세참조 이렇게 해서 서식을 맞춰주면 얘네들만 검사해서 얘네들이 적용된 이 줄 전체에 다 서식이 들어갈 겁니다 서식은 어떤 서식? 파랑 굵게 라고 해놔요 여기 서식 있어요 서식 클릭 하면은요 여기 색깔 있습니다 색깔 색깔 파랑 이건가요 아니에요 파랑 강조 1이네 이건가요 파랑이네 이건가요 이거는 연한 파랑이야 됐죠 파랑 됐어요 파랑 골랐어요 여기 파랑 있는 거 골랐습니다 그리고요 굵게래요 굵게는 여기 굵게 됐죠 확인 누르면 요렇게 바뀐다는 거 보여요 이거 확인 짠 눌러주면요 이렇게 세 줄이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끝 하면은요 이 작업도 끝났네요 다 끝났나요? 이거 이름 바꿔야죠 제1 제1 작업 이렇게 이거 미리 안 바꿔놓으면 샘처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났을 때 맨 처음에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맨 처음에 받자마자 1작업부터 이렇게 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헷갈리더라고 어차피 이거야 계속 옆에 가면서 1작업 2작업 3작업 하니까 안 잊어버리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무조건 바꿔주세요 됐죠 그러면은 함수까지 1작업 제1작업은 마무리 완료 끝 2020년 12월 C형입니다 ITQ 엑셀 2작업 들어갈거구요 2작업은 필터 및 서식 80점입니다 2작업 사무실 제품 현황 2작업 1작업 시트에 B4 부터 H12 영역 복사해서요 이거 하면 고정입니다 이것도 외워두시면 편해요 2작업 시트에 B2C1 부터 붙여야 해요 2작업 필요하겠네 시트 하나 만들게요 제2작업 제2작업 만들었어요 1작업 시트에 B4 부터 H12 그만큼입니다 이거 항상 고정이에요 주어진 데이터 이거를 복사를 하래요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하셔도 되구요 컨트롤 C 누르셔도 됩니다 2작업에 B2 여기서부터 붙여넣어요 어떻게 붙여넣어? 조건이 뭐 있나요? 어떻게 붙여넣어? 없어요 그냥 붙여넣어요 그러면 첫번째 꺼입니다 첫번째 꺼를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뭔가 이상해 예외에 샵샵샵 되어있어요 넓이가 달라서 그래요 넓이가 달라서 넓이가 달라서 넓이 넓혀주면 바뀝니다 그런데 이거 넓이 또 이거 보면서 하나씩 바꿀 볼게 없잖아 그러면은요 그냥 적당히 넓혀주면 돼요 이거 넓이 바꾸는 거 아까 여기 더블클릭하면 된다고 했죠 더블클릭하면 된다고 했지 이거 전체 한번 바꿉시다 전체 잡구요 전체 선 아무데나 C 다음이든 D 다음이든 더블클릭 하면은 자동으로 다 넓이 바뀝니다 넓이 맞춰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보기만 잘 보이면 돼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A열은 항상 너비 1이라고 했었죠 이거 잊지 말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기초 됐어요 붙잡기 한 후 다음에 조건 같이 작업하세요 그럼 이거 됐고 자 비품코드가 B로 시작하거나 취득가 이거인 이상의 자료에 이거에 이거에 데이터를 추출하세요 그거 필터합니다 자 조건이요 지금 일단 조건이 비품코드 B로 시작하거나 취득가 300만 이상인 자료 이 두 가지 조건 나왔습니다 조건범위는요 B14 부터 들어갑니다 B14에 비품코드 B로 시작하는 거 비품코드 B14 여기에요 여기에 비품코드 이거 비품코드 여기 써야 되는데 쓰지 말고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이거 복사해서요 B14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고급필터는요 글씨 내용만 보기 때문에 형식은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복사해서 쓰세요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오류 안 나고 잘 들어가요 복사해서 쓰시고요 B14에 여기 입력했죠 제품코드가 B로 시작한다 라는 거는요 여기에 B가 들어가고요 뒤에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B 뒤에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데 뭐 이거까진 몰라도 되고 그냥 B로 시작해요 그러면 B 다음에 별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항상 뭐 이렇게 밖에 안 나오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B로 시작한다 B 별 들어가면 돼요 취득가 단위원 취득가 그러면 이게 300만 이상인 자료 인데요 주의할게 있습니다 300만 이상 자료 쓸게요 300만 이상 크거나 같아요 몇보다 300만 이 Gru 나를 Speech 1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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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이거네 쉼표 써요? 안 써요? 안쓰습니다 쉼표는요 사람이 보기 편이하다고 쉼표 붙이는 거지 기계는 이거 안 붙여야 돼요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300만 이상인 자료 300만 이상이에요 요건데 자 주의할 건 항상 요겁니다 뭐뭐 하거나 뭐뭐 이거나 라고 하는 거는요 앞에거나 뒤에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만족하는 겁니다 뭐뭐 이거나 영어로 오어라고 하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만족하는 겁니다 해서 뭐뭐 이거나 뭐뭐 하거나 라고 하면은 엑셀은요 가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걸 인식해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얘를 아래쪽에 써줄 거예요 요거 이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라는 의미에요 이게 또 한가지 유형으로 뭐뭐 이거나가 아니라 뭐뭐 이면서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같은 이게 뭐뭐 이면서 A 이면서 B 그러면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럴 때는 같은 줄에 있어야 돼요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해 되시죠 지금은 뭐뭐 이거나 하거나 되있기 때문에 얘는 다른 줄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 되시죠 이렇게 해야지 답이 나와요 자 됐어요 자료에 비품명 비품종류 최종점감일 보유수량 단종가 데이터만 추출하래 얘만 필요해요 비품명 어디 있어 비품명 요거 어디에 B18셀 여기 있다 비품명 그리고 비품종류 최종점감일 비품경류 최종점감일 또 뭐 있어 보유수량 단종가 보유수량 단종가 요로케 필요하대요 요렇게만 알고싶대요 그럼 밑작업 끝난겁니다 자 요거 가지고 고급필터 할거에요 고급필터 할 때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혹시나 몰라서 얘 잡아주고 범위 잡아주고 할게요 데이터 고급필터요 고급필터는요 데이터에 정렬필터에 고급 있습니다 고급 클릭 하면은요 자동으로 목록범위가 내가 지금 잡은 요 데이터로 잡힙니다 잡혔죠 조건은요 요거였잖아 조건 잡았습니다 복사위치는 이게 복사위치가 왜 안뜨지 요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위치의 브리터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복사할거에요 복사위치 얘네들이요 요만큼 이해되죠 우리 요거만 필요하니까 요렇게 하면은요 요 아래 쪼쪼쪼 나올거에요 확인 클릭 이런식으로 어 샵샵샵 아까 똑같아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완료했으면은 전체 잡구요 더블플릭 한번 해주면은 전체가 다 깔끔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하면은 고급필터 끝난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번째 표서식이에요 표서식은요 고급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 하래요 고급필터 결과셀 이거죠 그쵸 아까는 잡혀있을거에요 그냥 자 요거를요 채우기 없음 채우기는 아까 색깔 요기 이거 채우기 없음 여기 있어요 채우기 없음 짠 하면 색깔 다 없어지죠 요거를 한 다음에요 표스타일 보통 6의 서식으로 작성하래 표스타일 어디냐면 그대로 옆에 표서식이 있습니다 표서식에 보통 몇이라고요 보통 6 보통 6 1 2 3 4 5 6 클릭 하면은 어디 이만큼이요 확인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예쁘게 서식 적용했어요 다음 머리글행 줄무늬행 적용하래요 보면 그대로 위로 보면은요 옵션에 머리글행 줄무늬행 둘다 체크되어 있네요 체크되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놓치면 돼요 만약 체크 안되어 있으면 체크하시면 돼요 됐나요 하면은 요렇게 해서 표서식도 끝났습니다 해서 이 작업 필터미 서식 간단하게 끝났어요 필터미 서식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80점 다 만점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서식도 이 작업도 끝났어요 다음 자 2020년 12월 C형 ITQ 엑셀의 피버테이블 제3작업 들어갑니다 얘도 80점 이고요 얘도 쉬운 거라서 만점 받으셔야 됩니다 자 1작업 시트 이용해서 3작업 시트에 수출 형태 같이 작업하세요 요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피버테이블 자 어렵지 않습니다 피버테이블 만드는데요 3작업 필요하죠 제3작업 예 제3작 한글 제3작업 다른 거 따로 안 나와있고요 그냥 요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작업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얘도 간단하게 아까 1작업에 있는 요 범위 있죠 요거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잡혀있는 그대로 삽입 어떤 거 피버테이블 피버테이블 할 건데요 잡아놓고 있었으니까 표 범위는 그대로 B4 부터 10이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피버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요 어디 할 거에요 어디 아래 출력 컨텐츠와 같이 출력 컨텐츠 어디 있어 이거 지금 3작업이겠죠 3작업에 B2 부터 있죠 여기 B2셀에 있는 거에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 어디냐면요 여기 클릭해서 3작업에 B2 여기요 여기다 할 거에요 확인 그러면 여기부터 피버테이블 만들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가기 전에 중요한 거 하나 무조건 모든 A열은 어비 1 잊지 말고 해주셔야 돼요 자 됐어요 B2 피버테이블 아무데나 피버테이블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옆에 피버테이블 뜹니다 그쵸 자 1번 2번 할 건데요 1번 일단 글씨를 보지 말고요 요 그림을 보세요 그림 보고 합시다 자 보이는 요거 제가 얘를 요렇게 네 군데로 자를 거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해서 볼 겁니다 자 보여드린대로 요 4가지를 요 4등분에서 요 4등분을 고대로 요 4등분에 적용시킬 겁니다 자 첫 번째 요 칸 뭐 있나요? 없죠? 그래서요 첫 번째 칸도 비워줄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 뭐 있어요? 비품 종류 있죠? 그래서 여기엔 비품 종류 들어갈 거에요 어디 있어? 위에 여기 있죠? 잡아서 드래그 여기다가 짠 요런 식으로 자 여기 밑에 취득가 단위원 있죠? 취득가 단위원 여기 있네 요거 그대로 여기 밑에 됐죠? 옆에는요 이 두 개가 한 세트에요 한 세트 여기 똑같이 한 세트 한 세트 있죠? 자 개수 비품명 일단 하나씩 비품명 여기 있네 비품명 그대로 넣으니까 개수로 바뀌죠? 전화로 바뀌었어요 또 다음 잔종가의 평균이네 잔종가 잔종가 여기 있다 잔종가 순서 맞춰야 돼요 아래입니다 짠 들어가니까 어? 이거 합계잖아 합계 아니잖아요 우리 뭐해야 돼?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 눌러서요 갓필드 설정 눌러보면요 얘가 합계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평균이었어 그래서 여기 평균으로 바꿔줍니다 됐나요? 확인 누르면은 평균으로 바뀐 거 확인돼요 비슷하게 됐죠 비슷한가요? 어? 여기 열네이블 뭐야 이거 비품종류잖아 이거 바꿔주세요 비품종류 그리고요 여기 핵네이블이네 여기 뭐야 취득과 단위원 취득과 단위원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됐죠 좁으니까 넓혀주고 취득과 단위원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를 보면은요 취득과 비품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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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한 거예요 요 틀 만든 게 이렇게 4개 해주는 게 1번 한 겁니다 그래서 됐고요 이거부터 할게요 취득가를 그룹화하래요 얘 보니까 3개로 되어 있죠 되게 많지 이거 고쳐줄게요 이렇게 3개처럼 묶어줄게요 취득가 중에 아무데서나 오른쪽 클릭하면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할 거니까 그룹 눌러 보면요 그룹화 시작끝 단위 있죠 자 이거 보시면요 50만 부터 350만 까지 되어 있네 그쵸 첫 시작값 그리고 끝값 있는거 확인 되죠 그리고 나서 몇 단위로 되어 있어? 50만단위 되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단위는요 뒤에거 빼기 앞에거 플러스 1 하면 되죠 그렇게 안해도 그냥 딱 봤을 때 50만이 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시작값 5 0 0 0 0 1 아 500만 이구나 50만 급단위 35000이 5개 응 급단위 3500000이 5 ㄷ 됐죠 단위는 50만 10만이 아니라 50만이고요 짠 Investor 그대로 바뀝니다 시작값 끝값 그리고 단위 그룹화 했어요 그쵸 비품종류를 출력성에 정리하세요 비품종류 얘를요 보는대로 하는데 보면은 얘는 가구류 기타 비품 컴퓨터 되어 있죠 얘는 컴퓨터로 되어 있죠 컴퓨터 기타 비품 가구류로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기업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거 보시면은 화살표가 아래로 표용되어 있고 여기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은 항상 이 화살표를 눌러서 요거 첫번째나 두번째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첫번째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두번째꺼 눌러보면은 똑같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이거 화살표 눌렀을 때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는거 중에 내림차순 누르시면 돼요 혹여나 만약 이게 아니라면 오름차순일 겁니다 이런식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보고 내께 어디 있는지 이 컴퓨터가 첫번째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컴퓨터 속까지 나왔죠 오름차순 누르면 컴퓨터가 안나와요 뒤에 있어요 요거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름차순 기역부터 히읗순으로 히읗부터 기역순으로 내림차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린 어차피 점수 맞출 거잖아요 점수는 넘길 거니까 시키는대로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기타 비품 가구류 컴퓨터 기타 비품 가구류 됐죠 비품 종류 출력 컨택 같이 정렬 했어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빈 셀 별 별 별 표시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데서나 오른쪽 클릭해 보면요 오른쪽 클릭해 보면은 여기 어디를 클릭하든 옵션 있습니다 피버테이브 옵션 여기도 옵션 있죠 여기서 클릭해도 옵션 있어요 옵션 클릭하면은요 요런 식으로 옵션 창이 뜹니다 여기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여기 첫 번째 있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클릭 됐죠 빈 셀은 별 별 별 빈 셀 아래 있어요 여기에 별 별 별 쓰면 됩니다 그러면 3번도 끝난 거에요 확인 누르면 되는데 이거 4번도 사실 같은 거여서 계속 이어갈게요 행에 총합계 지우는 거 이것도 여기 옵션에 있어요 여기 두 번째 탭에 유형필터 일단 가보면은요 행 총합계 표시 있죠 이거 해제 여기 총합계 지우래 잖아 그래서 여기 해제 했어요 이것도 했네요 나머지는 출력 상태 맞게 그럼 일단 이거는 확인 짠 눌러 보면요 얘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모양이 나왔습니다 비슷한가요? 그쵸 자 뭐가 다른지 보면요 가장 크게 다른 거 지금 얘 1 보면은 숫자 1 어 맞고 여기 쉼표 쉼표 있나? 없지 어? 왜죠? 이거 별 이거 별 가운데 있잖아 개수 분명 이거 비교해 보면은 가운데 있잖아 얘는 왼쪽 끝에 있네 이게 뭐냐면요 요 범위 내에 수소수점도 그렇고 뭐냐면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제일 처음에 여기서 정렬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했던 거 기억나죠? 이거예요 이거였어서 똑같이 여기서도 그거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냐면 다 가운데 정렬 지금 이거 값만 하시면 돼요 나오신 그 결과 값만 요만큼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다 그대로잖아 다 보시면 그대로예요 요만큼만 지금 설정이 따로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십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잡고요 가운데 정렬 짠 됐어요 그 다음에 고민하지 말고 그냥 쉼표 누르세요 이거 뭐 아까는 오른쪽 정렬 하고 뭐 했는데 여기는 바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체 잡고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주시고 쉼표 한번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정렬 끝이에요 그럼 자동으로 위에 쉼표 다 찍히고요 왼쪽에 다 공간 나오고 수수점 다 없어지고요 자동으로 바뀝니다 고민하지 말고 가운데 정렬 그 다음 쉼표 됐나요? 자 나머지 다 똑같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다 똑같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뭐 이거 단위원 잔존가 단위원 없죠? 고쳐 줘야지 더블클릭해 보면요 이름 나와요 평균 잔존가 단위원 뒤에 직접 써주셔야 됩니다 단위 땡땡 원 엔터 하면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가끔씩 이거 너비 안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좁게 나오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너비 맞춰주시면 돼요 더블클릭해서 맞춰주시면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고 틀린 게 없다면 3번도 끝났습니다 3점도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80점 다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ITQXL 2020년 12월 C입니다 C형 4작업 그래프 갈 거예요 그래프 차트라고도 하죠 자 1작업에 요 표를 가지고 만들 건데 출력 형태의 맨 마지막 맨 아래 요거를 먼저 보시고 하셔야 돼요 자 얘는요 요 내용을 다 이용한 게 아니에요 아까 2작업 3작업은 이거 이용했잖아요 다 이용한 게 아닙니다 뭐 이용할 거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보유수량과 취득가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색깔 셈만 칠해 볼게요 우리만 보게 보유수량 보유수량 그리고 취득가 취득가 요거 요거만 나올 겁니다 어떤 거에 프린터 PC용 책상 프린터 PC용 책상 그리고 LCD 복합기 LCD 여기 있고 복합기 여기 있고 그리고 사무용의자 4단팔 의자 그러니까 비품명도 들어가야겠지 자 요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프린터에 요거 두 개 요만큼이네 요만큼 들어갈 거고 요것도 필요할 거고 요것도 필요할 거예요 요렇게 구분되나요 이게 먼저 선작업 돼야 돼요 그래서 쌤은 지금 이거 엑셀 파일에 하니까 요렇게 보여준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 시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요거를 보시고 다시 요거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그리세요 여기다가 색깔 칠하세요 요런 식으로 요만큼이 필요하고 또 요거 필요하고 요거 필요하고 색깔을 칠해보면 요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쌤처럼 여기 엑셀에 칠하면은 이거 다시 나중에 다 고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만 보게 지금 문제풀이 할 때 보려고 지금 한 거니까 요렇게보다 여러분들은 직접 시험지에다가 직접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자 됐어요 요렇게 필요한 자료라는 거 알고요 제 4작업 시트를 만들진 않을 겁니다 4작업은 직접 안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일단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차트 만들 거라서 요 데이터를 선택할 건데 지금 얘랑 얘랑 연속된 게 아니잖아요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는 거 같이 잡는 거 어떻게 하냐면요 자 필요한 만큼 먼저 첫 번째 첫 번째는 무조건 여기 왼쪽부터 순서는 왼쪽 오른쪽 그리고 다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번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거 1을 잡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잡아 주고요 3번 잡아주고 4번 잡아주고 5번 잡아주고 6번 잡아줍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를 떼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범위가 내 필요한 부분만 띄엄띄엄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삽입기 삽입 네 오른쪽에 보면 차트에 여러 가지 차트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첫 번째에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클릭을 해줍니다 항상 이거예요 항상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하면은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 한 게 지금 첫 번째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한 거고요 데이터 범위 잡은 겁니다 요거까지 한 거예요 지금 3번 위치는요 세 시트 이동하고요 4작업으로 이름 바꾸래요 이게 어딨냐면 지금 만들었잖아요 위에 보면 차트 이동 있어요 그쵸 차트 이동 클릭 자 세 시트에 아까 보였죠 제 4작업이라고 했었죠 이거 확인 클릭 눌러 보면은요 이렇게 제 4작업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대빵만화에 크게 만들어져요 자 주의할 거는요 만든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시스템의 순서 1,2,3,4 작업 되도록 할 것 돼 있죠 이거 그대로 자 4작업 드래그해서 옮겼어요 이렇게 1,2,3,4 작업으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됐죠 자 계속 갑니다 3 위치해서 이름 바꿨고요 차트 디자인도 레이아웃 3, 스타일 1 얘네들 보시면은요 차트에 위에 보면 빠른 레이아웃과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클릭 하나 둘 셋 번째 레이아웃 3 이겠죠 클릭 스타일 1,1,2,3,4 쭉 되어있죠 1 클릭 하면은 이렇게 잡혀요 차트 선택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세요 선택해서 여기까지 선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라는데 출력 형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보면은 출력 형태 이거 하고 보면은 너무 큰 차이겠죠 확연한 차이가 있죠 다른 거는 다 고쳐 줄 거야 근데 이거 이 막대가 너무 작아 그래서 이 막대를 먼저 바꿔 줄게요 막대에서 더블 클릭하면은요 옆에 계열 서식됩니다 겹치기는 0이고요 간격 너비는 75정도로 하면은 엔터치면은 비슷하더라고요 이거랑 자 영역 서식 볼게요 차트는요 글꼴 불림 11이래요 차트는요 한 번 더 클릭해 주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거 계속 열어놓을 거예요 이제 열어놔야지 얘가 누르는 거에 따라서 오른쪽이 계속 바뀌어요 그쵸 계속 내가 잡는 거에 따라서 여기 설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차트 전체 차트 영역은 어딘데요 그래서 보면은 마우스 올려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여기다 올리면 차트 영역 보이죠 여기는 차트 제목 얘는 계열 얘는 세로 얘는 그림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차트 영역이라면 차트 바깥쪽 한 번 클릭해 주면 차트 영역으로 바뀌어요 글꼴은 굴림 11 자 홈에 있습니다 홈 글꼴 여기요 굴림 그리고 11 11 그리고 한 가지 더 얘 색깔 보면은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건 다 까만색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회색이거든요 글자 색도 여기 까만색으로 바꿔 줄 겁니다 바꾸면 더 진해졌습니다 지금 자 여기에서 굴림 11 했고요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박엽지에요 채우기 효과 자 오른쪽 보면은 차트 채우기 있어요 채우기에 질감 채우기 있네요 여기 그쵸 질감 채우기 중에 질감 어떤 질감 분홍 박엽지에요 분홍색 이거 하나 하네 마우스 올려보면 보입니다 분홍 박엽지 클릭 됐죠 질감 했고요 그림은요 채우기 흰색 배경 1 이래요 그림 보면 마우스 올려보면 여기 그림이 보입니다 클릭 아 요만큼 그림이구나 여기 채우기 어떤 거 흰색 단색 채우기에 흰색 배경 1 이거죠 클릭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었나요 자 해서 여기까지 지금 다 채웠고요 자 그럼 영역서식도 끝났어요 자 제목서식이요 제목은 요거겠지 요거 요게 제목이겠죠 제목서식은요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20 차트 제목 어 이거 일단 글씨부터 해야겠네요 컴퓨터 컴퓨터 및 가구류 비품 현황 컴퓨터 및 가구류 구류 비품 현황 아우 손실이야 자 이거 다쳤다고 엔터치면 안 돼요 버릇처럼 두 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줄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얘 다른 데 클릭해야 되는데 다른 데 클릭할 데 없으니까 점 같은 거 클릭하면 이렇게 점 같은 데 클릭하면 전체 잡힙니다 얘를요 어떻게 하냐면 글꼴 굴림 굵게 20 글꼴 굴림 글꼴 굴림 그대로고 굵게 그리고 20포인트 20 됐나요 얘는 글씨 그대로 까만색이네 혹시 모르니까 까만색 눌러줘도 돼요 까만색 그대로네요 그리고 채우기는 흰색 배경 1 채우기 채우기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흰색 배경 1 여기서 채워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자 채웠고요 테두리 그릴에 테두리 테두리 어디서 그리지 테두리 어 이거 아니네 여기 그리려고 그랬더니 테두리는요 옆에 채우기 밑에 테두리 있어요 테두리 클릭해 보면요 테두리 실선 색깔 색깔은 까만색 일겁니다 그래서 테두리 까만색 끝 그래서 테두리 까만색까지 다 그려졌어요 그쵸 자 7번이요 서식입니다 취득과 단위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산형으로 변경하래요 이것도 항상 똑같아요 표식이 있는 꺾은산형 자 계열의 차트 종류 변경하는 거 계열 얘나 아니면 여기 조그맣게 사실 안 보이지만 얘도 그래프 올라와 있는 거에요 잘 안 보이니까 큰 걸로 해요 큰 거에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있어요 클릭해 보면은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취득과 계열의 차트 종류 변경하래 취득과 요거죠 파란 거 요거를 뭐로 바꾸냐고요 항상 똑같습니다 꺾은산형에 점이 있는 거 첫 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산형 요겁니다 눌러 주시고요 변경했어요 그리고 보조축 지정하래요 옆에 보조축 체크 클릭하면은요 오 이제 이거랑 좀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확인 그쵸 이제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됐고요 지정했어요 얘도 끝 자 다음 마름모 크기 10으로 바꿀어요 자 표식 마름모 크기 10 누가 봐도 이거죠 그쵸 자 바꿔 볼게요 지금 얘 동그라미에요 얘를 한번 딱 클릭하면은 요렇게 잡혀요 얘네들 자 얘네들 중에 여기 보면은 이 채우기 채우기 한번 눌러보면은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이에요 표식 옵션 그중에 기본제국 누르면 여기에 마름모 있습니다 얘 크기 10 엔터 치면은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바뀌는거 확인되죠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마름모 크기 10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레이블 값 보니까 이거 숫자 나와있는거 이것만 나와있어요 3150 마우스 마우스 올려보면은 얘는 21개로 나오는거 마우스 봐봐요 보이죠 얘 값 21 얘는 값 3165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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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면은 다 잡혀요 한번 들으면 다 잡힙니다 그럼 여기서 가끔씩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하는데 다 나와요 이거 아닙니다 아니고 한번 더 클릭하면은 얘만 잡혀요 그리고 나서 얘의 레이블 추가를 눌러주면은 얘만 나옵니다 됐죠 어 선생님 이거 높이 달라요 이거 좀 이따 수정하면 또 바뀔 거에요 하나씩 하나씩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계열 레이블 값 표시 했죠 얘도 됐습니다 자 레이블 됐구요 눈금선 선스타일 파선 눈금선 뭐냐면 이거 옆에 나와있는 요 선들입니다 요 선들 그래서 눈금선 파선으로 바꿀게요 눈금선 요거 클릭하면은 잡힌거에요 지금 이렇게 점점 되어있죠 이렇게 잡힌거에요 얘 선 여기 칠하기 그래서 실선인데요 어떤 선 파선이요 대시종류 네번째꺼 하나 둘 셋 네번째꺼 파선 눌러주면 파선 바뀌었죠 파선 얘도 색깔이 까만색입니다 그래서 선 그냥 음 회색이 아니라요 검은색으로 바꿔주시면요 얘도 까만색으로 선 바뀝니다 그래서 선스타일 파선도 완료 됐죠 다음 축 출현상태 참조하세요 축은요 옆에 요거 얘기하는거에요 요거 과 요거 왼쪽은 주축 오른쪽은 보조축이라고 합니다 해서 이 축 모양이 똑같은지 25개 20개 15개 25개 20개 15개 다 왔죠 똑같아요 오른쪽 400 여기 350 이죠 다르네 고쳐줘야겠네 더블클릭하면은요 오른쪽에 나옵니다 오른쪽에 나와요 자 여기서요 축옵션 들어가면은요 축 나옵니다 몇 최대값은 400만 이에요 최대값 어 이상하게 나와요 고민 안하시고 그냥 치면 돼요 400 최소값은 0맞나요 0맞네요 그쵸 고치니까 바로 바뀌었죠 그리고 단위는요 100만 단위로 되어 있는거 확인되죠 얘는 50만 단위네 50만 말고 100만 이에요 이런식으로 됐나요 그러면 똑같아졌죠 그리고 아까 여기 높이 달았던 것도 지금 맞춰졌어요 해서 레이블도 축도 됐고요 출력상태 참조해서 됐어요 자 출력상태 참조했는데 지금 안 된거 뭐냐면요 축하다보니까 어 축 옆에 여기 보면은 선 있죠 여기 지금 여기는 선이 있는데 여기 선 없죠 차이 보여요 이거 선도 축에서 하는거에요 그래서 축에서 선 그려줄게요 그리기 채우기에 선이 있어요 선에 실선 까만색이구요 까만색을 클릭해주면은 자동으로 선이 잡혀있어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채우기에 실선 까만거 클릭해주면 선 생깁니다 생겼나요 양쪽 그쵸 그러면 이 축도 끝 자 범레입니다 범레는 아래 요거에요 요거 범레를 범레 이름 변경하래요 어 이름 뭐가 다른데 얘는요 쭉 한줄로 이어져 있는데 얘는 두줄되어 있죠 이게 두줄이잖아 다르잖아 바꿔줄게요 더블클릭해서 바꾸고 싶은데 얘는 더블클릭해도 안나와요 오른쪽에 안나옵니다 얘 어떻게 하냐면요 얘만 좀 특이해 다른건 다 오른쪽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다 돼요 근데 얘는 이인 바꾸는건 얘 오른쪽 클릭합니다 오른쪽 클릭해서요 위에 보면은 데이터 선택이 있어요 얘 좀 특이합니다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레이블은요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요 데이터 선택하면 이런게 나와 근데 그거 말구요 우리 취득가 이거잖아 취득가 단위원 그쵸 요게 지금 이름 다른거잖아요 요거를 클릭해서 편집을 눌러보면은요 위에 계열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입력해 주세요 취득가 단위원 요게 직접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두줄이라서 얘가 인식을 못하는데 이렇게 바꿔 주시는 겁니다 확인 됐으면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한 줄로 바뀌게 됩니다 자 법례위만 변경했구요 출력성태 맞게 참조하세요 얘도 뭐 바꿀거 있나 보네 뭐였냐면요 법례위에 요거 요 선 여기 선 있죠 여기 선이 없잖아요 선 바꿔줄게요 여기 텍스트말고 축옵션에 선 실선 실선 까란거 기억나시면 이렇게 한번 한번에 하시면 되고 아니면 한번에 다 하셔도 괜찮아요 기억나실 때 자 선 됐어요 8번 법례도 끝 자 다음 도형이요 도형 누가 봐도 이거죠 요거 그렇겠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도형요역하는건 아까 우리 해봤어요 삽입에 도형에 있는데 뭐냐 설명선이 있을거에요 설명선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그쵸 어디 입력하는지 모르면 대충 입력해 두시고 대충 만들어 두시고 모형을 잡아주시면 돼요 류 끝에 황 끝에 류 끝에 그리고 황 요정도 되겠네 그쵸 음 그리고 높이는 대충 됐네 화살표는 요 숫자 0 위쪽에 여기 숫자 0 위쪽에 요정도 그쵸 모양 대충 비슷하게 나왔어요 완전 똑같지 않아도 돼요 자 삽입했어요 출력성대 같이 내용 입력하세요 내용 입력하래 최고치득가 오른쪽 클릭해서 텍스트 편집 최고치득가 입력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도형 다른 데 클릭해서 전체를 다 잡아주세요 최고치득가 됐죠 자 이제 출력성태와 같이 만들래 만듭시다 자 이거 보면은요 자 글씨 까만색이구요 이거 글씨체가 지금 잘 안 보여요 여기 안 나와있거든요 근데 이거 글씨체 우리 처음에 얘기한 이거예요 글꼴 굴림 11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글꼴 굴림 11로 맞춰줘야 돼요 여기 안 나와있습니다 이건 그냥 아셔야 돼요 굴림 11포인트 그리고요 얘도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춰졌죠 글씨 색깔 까만색 바꿔줬어요 그리고 채우기는 이거 흰색일까요 투명색일까요 이거 흰색입니다 투명 아니에요 이거 문제마다 어떤 문제는 이 도형이 이 선 위에 있을 때 있어요 선이 안 보이거든요 이거 항상 흰색입니다 그래서 채우기는요 흰색 이런식으로 맞춰줍니다 됐나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됐고요 이거 선 선 잘 보면은 이거 선색 무슨색이에요 까만색이에요 아니에요 파란색입니다 선색은 안 건드려도 돼요 자 됐어요 도형도 끝 나머지 사항은 추량 상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나머지 얘랑 다른 거 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 정도만 해주시면은 보통 만점 나올 겁니다 아까 이거 두께 그쵸 아까 이거 75으로 하니까 지금 이거랑 이거랑 거의 두께 비슷했죠 요정도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4작업까지 이렇게 하면은 차트는 어려울 게 없어요 차트는 이거 하나씩 붙이지 않고 하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글씨색 그리고 선색 이런 것들 까만색으로 다 바꿔주는 거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 정도만 하시면은 4작업도 만점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4작업도 그래프 100점 다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자 2020년 엑셀 ITK 엑셀 2020년 12월 C형 풀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도 열심히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CHECK CHECK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